오늘은 뭐 먹지 오늘의 먹거리는 바로 프랩 까르보나라 파스타 1에서 2인분입니다. 판매량과 재구매율 높은 식재료로 선정했습니다. 댓글에 구매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. 식자재 정보는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. 가격은 11,000원입니다. 평점은 5점입니다. 쿠팡 리뷰 수 41개로 강추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하고 더 많은 상품 정보를 받아보세요. 구매는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